제1화 도원결의 제1장 그래서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너절한 진보따리를 지고 있더라도 그의 큰 귀에 눈길이 가면 아니 저자는 하고 뭐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옆마을의 저작거리까지 돗자리와 집신을 팔러가는 이 청년의 나이는 스물, 서너, 드레는 벌써 실록이 우거지고 있었다. 한길가에 나와 놀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의 커다란 귀에 들려왔다. 푸른 하늘 죽었고, 누런 하늘 서리니, 갑자년이 오면은 천하되길 하리라. 이것은 황관적이 퍼뜨린 동요였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전하는 화덕이고 후하는 목덕이다. 목덕은 나무이고 청색이기 때문에 노랫말에 푸른 하늘이 죽었다는 건 후한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도래알세 세상은 토덕으로 흘기고 황색이기 때문에 노랫말에 누런 하늘이 선다는 건 누런 두건을 쓴 황건군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었다. 실제 오행설에선 토덕이 목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덕이 토덕을 이기는 것이지만 맞고 안 맞고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맹이 태반인 이 시대에 시골 무지렁이들이 그런 걸 따져볼 게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당시 오행설의 영향력은 컸다. 그 때문에 오행설을 응용한 동요가 퍼지기 시작하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누구나 천하대기라다는 갑자년을 기다리게 되었다.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백성들은 노래를 부른 뒤 황건적 또는 황건군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대현양사 장각의 이름까지 복창하는 것이었다. 대현양사 장각. 대현양사 장각. 사실은 황건적이 그렇게 유도한 것이었다. 그들은 지상천국이라도 이룰 것처럼 민중을 교묘히 선동하여 사람들에게 집안이나 대문 위에 갑자라는 두 글자를 흰 흙으로 써놓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건적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천국은커녕 백성들의 삶은 더 황폐해져갔다. 이는 황건적이 자기들에게 찬동하는 자에게만 마음껏 단락을 질기라. 마음껏 먹고 쓰라면서 그 구실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만일 반항하면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향해 넌지시 타일렀다. 얘들아 그따위 노래는 부르지 말거라. 그러자 얼굴에 버짐과 붉은 뾰루지가 난 아이가 되물었다. 왜요? 누런 하늘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온다고 그랬어요. 대현 양사 장닭 그 아이가 입을 비쭉거리며 외치자 나머지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 외쳤다. 대현 양사 장닭 청년은 혀를 차면서 가던 길을 갔다. 그날 오후의 일이다. 이웃마을의 저작거리에서 돗자리와 집신을 팔고 있던 청년 앞으로 갑자기 예닐곤명의 불안당이 들이닥쳤다. 모두 다 가슴에 철갑을 입고 다리에 가죽 행건을 치고 똑같이 땋은 머리에 누런 두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황관적이로구나 하고 청년은 생각했다. 이놈이냐? 한 놈이 데려온 아이에게 묻자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사람이에요. 청년이 보니 얼굴에 버진과 뾰루지가 난 바로 그 아이였다. 험상굳게 생긴 괴한이 다그쳤다. 끌고 가라. 그의 명령에 수하들이 달려들어 청년의 양팔을 붙들었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청년은 옆구리에 찬 칼집에 손을 댔으나 중과 부적임을 느끼고 대항하지는 못했다. 이무순행패어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가는게요. 시끄럽구나. 입덕쳐. 황관적들은 발길로 걷어차고 칼등으로 내리친 뒤 청년을 앞으로 끌고 갔다. 길 건너편에는 약 50명가량의 패거리가 모여있었다. 황관군 방해한 놈을 끌고 왔어. 수하의 보고를 받은 애꾸눈은 나귀를 타고 있었다. 그 복장이며 하는 행동거지를 보니 두목급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애꾸눈은 손에 든 칼을 흔들며 호용했다. 그 놈을 가까이 끌고 오라. 청년은 애꾸눈의 칼에 목이 잘리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내 놈이냐. 우리 황관군을 비난하였다는 놈이? 애꾸눈이 묻자 청년이 대답했다. 비방이라니요? 나는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기에 그저... 왜요? 걸맞지 않는 노래라고. 애꾸눈의 목에서 쇳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새 시대의 도례를 알리는 황관군의 선언문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라는 놈이니? 애꾸눈이 다그치자 그를 잡아온 수아가 대신 말했다. 저작거리에서 집신과 돗자리를 팔던 놈이 있죠. 이 놈을 어찌 처치할까요? 부장님. 그럼 도브장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부장님. 그럼 돗자리 판 돈을 거두고 내치거라. 그 말에 수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청년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자 청년이 꾸짖는 음성으로 일가됐다. 내 듣기로 황관군은 백성들의 안명을 도모하여 태평도를 열었다던데 그런 뜻 있는 명분과 배치되는 이 행동은 대체 무엇이오? 아무 죄 없는 백성을 이렇게 강탈하여도 되는 거요? 그러자 애꾸눈 부장이 낙위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수아들의 행동을 저지했다. 잠깐! 돗자리 파는 놈치고는 말숨씨가 제범인데 어디 사는 놈이냐? 탁현 누상촌에 사는 사람이오. 탁군 탁현은 금일의 북경 부근을 가리키던 옛 지명이다. 이름이 뭐냐?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오. 부장은 유비가 옆구리에 찬 칼을 흘끼보더니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음, 글 공부를 좀 한 모양인데 칼도 쓸 줄 아느냐? 조금 배웠으나 신통한 것은 못대요. 어떠냐? 내 부하가 되어보는 것이. 황공군에 들어오면 돗자리 같은 건 안 팔아도 된다. 마음껏 안락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다. 그러자 유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되오. 안 되다니? 어째서? 액군은 부장의 음성이 높아졌다.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부양을 해드려야 하오. 귀고리 장대에서 써볼까 했더니만 글렀구나. 저리 치우거라. 부장의 명령에 수하들이 유비를 끌고 뒤쪽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어디선가 잡혀온 여인들이 서너 명 있었다. 그녀들은 차림새로 보아 부잣지 반여자들인 것 같았다. 그 점을 반증하듯 옆에는 황건적이 납치해온 가마들이 놓여있었다. 야 이놈아 유비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그를 괴롭히려는 모양인데 자신의 무술 실력으로는 이 50명이나 되는 황건적을 따돌릴 재간이 없었다. 그래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얼핏 고개를 들었는데 소리친 상대는 수염의 길이가 두자쯤 되는 구척 장신의 거한이었다. 봉 안에 누에 눈썹을 한 이 거한의 얼굴은 무르익은 대춧빛 같았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었다. 위풍당당한 거한이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애꾸눈 부장이었다. 안악들을 당장 놓아주거라. 그러자 부장은 자기 수하들을 둘러보며 외쳤다. 저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쳐라. 황건적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거한은 맨 앞에 달려드는 황건적의 칼 찌르기를 슬쩍 비켜서며 상대방의 어깨를 가격하고 재빨리 칼을 빼서 들더니 옆으로 달려드는 두세 명의 황건적을 칼등으로 내리쳤다. 전후 좌우로 검광을 날리면서 적들의 급소를 치기 시작하는데 몸놀림이 나비가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했다. 유비가 보니 그가 구사하는 검법은 말로만 듣던 불륜구검의 일종이었다. 뇌등운분의 초식을 하나씩 전개해 나갈 때마다 50여 명의 황건적들은 마치 북풍에 날리는 낙엽처럼 쓰러졌으나 모두 칼등으로만 맞았기 때문에 땅에서 뒹구는 그들 가운데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유비는 크게 놀랐다. 일당이 몰려올지 모르니 빨리 집으로 도나 될까시오. 그렇게 말한 뒤 거한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유비는 땅에 엎어진 황건적들로부터 자신의 돈을 찾은 다음 다시 빼앗긴 폐물들을 찾아 아낙내들에게 되돌려주었다. 그리고는 황건적의 다른 패거리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말을 귀담아 듣고 여인네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서도 뛰어난 칼솜씨를 보인 그 긴 수염의 거한이 궁금하여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제 2장 어느덧 해간 위연미엿 지고 있었다. 아낙내들과 헤어진 유비는 발걸음을 집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난 그에겐 석양의 모란꽃처럼 불깨타는 근력의 전역 경치를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난 새였다. 도적대가 들끓은 혼돈시대가 시작된 것은 선대 임금인 환재가 충신들을 멀리하고 환관들만 신봉했기 때문이다. 환재 뒤에 즉위한 영재는 한술 더 떠 환관의 최연장자인 장양을 아빠로 그리고 그 다음 연장자인 조충을 엄마라 부를 정도였다. 이런 즉 환관들의 전행 속에 정사는 날로 그릇되었고 조정 안팎에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건령 2년 4월에는 영재가 온덕전에 행차하여 용상에 앉으려 할 때 갑자기 전강 모퉁에서 일진광풍이 일더니 들보에서 시퍼런 구렁이가 떨어져 용상위의 딸이를 틀었다. 영재는 놀라 까물어 치고 좌우의 신하들이 그를 내전으로 모시고 들어가며 관원들이 다투어 몸을 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시 보니 구렁이는 간대 없고 갑자기 천둥소리가 울리며 우박 섞인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날 밤 세차게 쏟아진 폭풍 후에 쓰러지고 무너진 집이 모두 수천 채였다. 건령 4년 2월에는 수도인 낙양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바닷물이 넘쳐 해변에서는 백성들이 모두 경랑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말려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광화 원년에는 암탈기 수탁으로 바뀌었고 6월에는 열길이나 되는 검은 기운이 온덕전 안으로 날아들었으며 7월에는 군골에 무지개가 서고 오원지방의 산과 온덕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런 불길한 일들과 함께 홍수와 가뭄과 메뚜기 때 폐해가 있다면서 국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은 이웃집 아이를 서로 바꿔 잡아먹고 노부모를 길가에 내버리는 등 민심이 극도로 흉흉한 가운데 마침내 도적대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 유비가 만난 황건적도 그러한 도적대 중에 하나였다. 좌절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은 부적을 살라 물에 타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태평도의 가머니설에 속았고 이에 편승한 황건적이 날로 세력을 불리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비는 한숨을 지었다. 세상은 개탄스러웠지만 이를 바로잡을 아무런 방안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자신을 오늘처럼 절실히 느낀 날도 없었다. 황건적의 무도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제지할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던 자신이 아닌가. 놀라운 검법을 구사하던 구척장신의 거한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그의 의협심이 아니었다면 황건적에게 붙들린 자신의 운명은 오늘 어찌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두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었다. 누상촌으로 가는 길목에는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랑을 건너면 논이 있었고 논을 지나 수수밭 이랑이 끝나는 저쪽에 다섯 길이 넘는 커다란 뽕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 뽕나무 옆에 오래된 집이 바로 그의 생가였다. 수백 년 된 그 뽕나무의 무성한 그늘이 마치 임금수레를 덮는 거개처럼 보였다. 그래서였던지 유비가 낳기 전 뽕나무 옆을 지나가던 한 관상쟁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 집에서 반드시 귀한 사람이 나오리라. 유비 자신도 어릴 때 이 뽕나무 밑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내가 크면 저런 거개를 씌운 임금수레를 탈 거야. 이 말을 들은 숙부 유원기는 기이하게 여겼다. 그 때문에 먹을 거며 오시며 유비를 아들 유덕연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을 본 부인이 못마땅해했다. 각자 집이 따로 있는데 당신은 왜 늘 그러시는 거요? 그러자 유원기가 말했다. 이 아이도 우리 집안이야. 보통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정장 유비에게는 이런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우리 가문을 다 죽이겠구나. 그의 나이 열다섯이 되자 어머니는 돗자리를 짜서 판돈으로 아들을 유학시켰다. 그래서 유비는 당대의 선비인 정연과 노식의 문화에서 글을 배우고 요소 호족의 아들인 공손찬 등과 동문 수학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었지만 공부는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지 책 읽기나 글쓰기보다는 개와 말, 음악, 아름다운 옷 따위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무술에도 뛰어난 점은 없었다. 다만 임금이 되겠다는 남다른 꿈이 있어 호방하고 의협심 있는 천하의 호걸협객과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다시 말하면 인근의 건달들과 어울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집안도 재력도 학문도 무술도 언변도 특별한 재주도 없는 그에게 자신의 포부를 펴볼 수 있는 수단은 전무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포부든 기쁨이든 노여움이든 일체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양보가 너그러움과 겸손을 보이는 처세수를 구사했는데 이것이 통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유비는 착하더라, 덕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어떻게 난세를 평정하고 천하를 차지할 것인지 그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석양빛의 어슴풀의 빛나는 지붕을 향해 유비는 걸음을 빨리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그는 살인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아내 대고 소리부터 질렀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래된 집이라 규모는 컸지만 세간은 무엇 하나 번듯한 것이 없었다. 마당은 돗자리를 짜는 일터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이날따라 일꾼들은 돌아간 모양인지 집안은 쓸쓸하기만 했다. 왜 인기적이 없을까? 그렇게 중얼거린 그는 안체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어머니 접니다. 비가 왔어요. 그러나 안체에서는 오, 비로구나 하고 그를 반가이 맞아줄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체 어찌 된 일인고? 유비는 부엌이며 뒷간이며 집안을 한참 돌아다녔다. 그제서야 뒤체쪽에서 쿵덕쿵 쿵덕쿵 돗자리 짜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뒤쪽 헛간에서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나왔다. 그 등불 아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벌써 흰머리가 듬성듬성했다. 그녀는 돗자리를 짜느라고 아들이 돌아온 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유비는 어머니의 품에 안길듯이 다가섰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알아차린 듯 반가운 낯빛으로 몸을 일으켰다. 오, 비가 왔구나. 저녁상을 차리마. 어머니는 등불을 들고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그녀가 유비에게 손짓했다. 어서 오너라. 저녁 먹자꾸나. 벌써 밥이 다 되었나요? 아까 차려두었지. 밥상 위에는 조밥 두 공기와 데쳐서 기름에 볶아 소금 간을 한 채 소접시와 삶은 땅콩 한 주발이 놓여있었다. 유비는 밥상에 마주 앉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고기라도 한 점 사가지고 올 걸 그랬나봐요. 아니다. 너와 둘이 먹는 밥이니 맛있을 게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소찬이었지만 유비도 맛있게 먹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다. 돗자리 짜던 아주머니는 오늘 일찍 돌아간 모양이군요. 남동생이 황건적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붙들려가는 바람에 관가에 달려갔단다. 그래요. 감나무집 아주머니는요? 그 남편도 황건적에 가담하였다더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온통 황건적 때문에 난리들이군요. 실은 오늘 저도 황건적에 끌려갈 뻔하였습니다. 유비는 식사가 끝난 뒤 낮에 일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참으로 큰일 날 뻔하였구나. 예 정말 저도 황건적에 끌려다니며 노략질이나 하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이라. 예 어머니. 그런데 너를 구해주었다는 그 구척 장신의 장수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저도 모릅니다. 저희를 구해준 뒤 바람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미처 신분을 물어볼 사이도 없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게다. 그때는 살해하고 꼭 네 사람을 만들거라. 비록 지금은 돗자리를 짜서 먹고 사는 신세로 영락하였다만 내 몸에는 본시 제왕의 피가 흐르고 있느니라. 너를 배웠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난 뒤에도 나는 늘 마음으로 빈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내가 때를 얻으면 반드시 일어나. 한나라의 정통을 부활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언제고 너는 큰일을 하게 될 게야. 그럴 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니라. 예 어머니. 유비의 가슴엔 다시 피가 솟구쳤다. 내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는 것은 그의 19대조가 한나라의 6대 임금 효경제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300년이 흐른 지금 유비에게 남겨진 제왕의 유산이나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효경제의 아들은 모두 14명이었고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인 18대조 유승의 아들은 50명이나 되었으며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인 17대조 유정의 아들은 120명이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류에서 벗어나 지류의 지류로 전락하여 멀리 탁현 구석까지 밀려난 유비의 아버지 유홍대에 오면 효도를 잘하고 청념하다는 이유로 효렴이란 벼슬에 추천되었으나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인 유비에 대해와서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와 집신을 짜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조상이 남긴 족보는 그나마 삶의 긍지이자 보람이었다. 저도 제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한나라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어머님 뜻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래 이 어미는 네 말을 믿는다. 고단할 테니 이제 그만 내 방에 돌아가서 쉬거라. 예 어머님도 쉬세요. 유비는 어머니와 헤어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상에 누워 들창을 내다보니 밤하늘에 깜빡이는 별들이 보였다. 엄청나게 요염한 빛이었다. 보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몸이 하늘로 떠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많은 별들 중에 중산정황 유승의 18대 손인 그의 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필시 들창의 사각형 밖에 존재할 듯 싶은 자신의 별을 마음의 눈으로 찾아 헤매던 그는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제 3장 난세인데도 저작거리는 역시 붐비고 있었다. 거기는 본래 구운 양이나 돼지고기를 처마 끝에 매단 가게들과 달기며 오리 따위를 기름에 튀기는 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었다. 굽고 삶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도 쉽지 않은 그 골목 맞은편 내거리에는 웬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유비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람들 머리 위로 녹직이 붙은 방문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다. 무슨 빵이 나붙었을까. 사람들 틈새를 해치고 들어가 담벼락을 보니 교위 추정이 의병을 모집한다는 방문이었다. 여러 주에서 황건적이 벌떼같이 일어남에 해마다 백성들의 논밭이 짓밟히는 등 그 해독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에 이른지라. 이에 유주 태수 유언은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포벌의 북을 울리고자 하는 바. 초야의 군자와 의인은 각인의 무용에 의거하여 기꺼이 군문에 들어오시라. 까막눈이 많던 시대다. 방을 읽고 있던 유비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었다. 볼과 턱에 대는 대로 털이 난 젊은이였다. 대체 무어나 쓰여있는게요? 황건적을 대치할 의병을 뽑는다고 하우. 유비가 대답했다. 뭐 의병을 뽑는다고? 그러자 뒤쪽에서 강한 반응이 나왔다. 나도 한번 응모해볼까? 털보가 옆에 선 키다리에게 권했다. 자네도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나 키다리의 생각은 달랐다. 의병이 되면 밥 먹여줘? 들으니 황건군에 들어가면 밥은 실컷 먹는다던데.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털보가 말하자 키다리가 중얼거렸다. 밥 먹여주는 쪽이 임자여. 솔직히 나라에선 뜯어만같이 우리에게 해준게 뭐 있수. 오라. 펫. 침을 뱉는 자도 있었다. 군중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유비는 얼굴을 찌푸렸다. 민심이 크게 뒤틀려 있었다. 모여섰던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진 뒤에도 유비가 방을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으려니 뒤에서 누군가 목청을 돋어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유비가 돌아서며 물었다. 나나요? 그렇소.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야지. 무엇 때문에 장탄식만 하는 거요? 유비가 보니 상대는 표범같은 두상에 고리눈을 한 팔척장신의 거안으로 턱에는 짙은 호랑이 수염이 사면팔방으로 곤두서 있었다. 범상치 않은 용모에 유비는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누구요? 나는 성의장 이름은 귀찮은 익덕이라고 하오. 이 고장토박이로 전답도 꽤 갖고 있수다. 거기다 술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하여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호걸협객과 사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수. 마침 공이 방문을 보고 긴 한숨을 쉬기에 한마디 해본 것뿐요. 당시의 풍습으로는 상대의 성명이 아닌 자를 부르는 것이 통리였기 때문에 유비도 장비의 자를 불렀다. 이보시오 익덕공. 예. 호걸협객과 사귀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소. 나도 호걸협객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오. 나는 본래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라 하오. 지금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들을 무찔러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고 싶으나 힘이 부족한 것이 한스러워 장탄식하였던 거요. 그러자 장비가 유비의 손을 덥석 잡았다. 현덕공. 그렇지 않아도 공의 평판을 듣고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는데 과연 위기나 마이구려. 나에게 웬만큼 재산이 있으니 공과 함께 이 고장 장정들이라도 모아 큰일을 동호해보면 어떻겠소. 유비는 속으로 기뻤으나 한 발 뺐다. 어찌 대사를 노상해서 함부로 논할 수 있겠소. 흠. 장비는 무엇이 좋은지 빙글에 웃었다. 노상해서 대사를 논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이 매우 유쾌하구려. 그럼 어떻소. 술집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장비가 앞장서서 장터의 한 주막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자 유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두 사람이 탁자에 앉아 점원이 내온 술을 막 마시려는 찰나였다. 우람한 사내 하나가 외바퀴 짐수레를 밀고와 주막 앞에 세워놓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점원에게 말했다. 얼른 술 좀 가져오게. 의병에 지원하려고 성에 들어가는 길이니. 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내는 황건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거한이었다. 깜짝 놀란 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 자리가 있으니 합석하면 어떻겠소. 유비의 요청에 거한은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봉안의 누에 눈썹에 긴 수염에 구척장신에. 틀림없는 그 사람이었다. 모르겠소 이까. 지난번 황건적 행패로부터 공이 구해준 사람이 바로 나요. 아 그러소 이까. 거한은 기억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마웠소이다. 그때도 물어보고 싶었소. 조남이 어찌 되시오? 유비의 물음에 거한은 자세를 바로한 채 말했다. 나는 성이 관가고 이름은 우라하오. 전에는 자를 장생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운장으로 바꾸었소. 운장공.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웠소이다. 나는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라 하오. 그러자 장비가 끼어들었다. 나는 장비라 하오. 형씨는 내 술부터 한 잔 받으시오. 고맙시다. 장비가 관우의 잔에 술을 따르며 물었다. 아까 들으니 의병을 지원하러 성에 들어간다던데 어찌 된 일이오? 관우는 대춧빛 얼굴에 약간 곤혹스런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본래 하동군 해연사람이오. 가뭄이 들어 식수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새도를 낀 그곳 토오놈이 우물들을 독차지한 채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기에 내 그놈을 때려죽이고 고향을 떠나 강으로 떠돈지 이미 5, 6년이 지났소이다. 부근을 지나다 보니 지금 이곳에서 황건적을 토벌하는 의병을 모집한다기에 지원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황건적과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게요? 유비가 물었다. 사적으로야 무슨 원한이 있겠소이까? 다만 백성이 안령을 해치고 나라를 좀먹는 도둑대이기에 의병에 지원하려는 것뿐이오. 여러 곳을 다녔다니 물어보는 거지만 황건적은 그 많은 세력을 대체 어떻게 모으게 된 거요? 유비가 묻자 관우가 반문했다. 현덕공은 혹 장각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소? 아이들이 요상한 동료를 부르고 그 뒤에 대현양사 장각이라 합창하는 바로 그 장각 말이오. 그렇소. 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황건적이 생긴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4장 하북성 거룩군에는 장각 장보 장량이란 이름을 가진 사명제가 있었다. 그 중 마텅인 장각은 어릴 때부터 수재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과거 제도의 물란함 때문에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자 다 포기하고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동안에 눈이 파란 그 노인은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장각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내 행동을 기다린 지 오래이니라. 저를요? 그렇다. 따라오너라. 장각은 노인이 이끄는 어느 동굴로 따라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장각에게 하늘의 개시를 적었다는 천서를 세껏 내주며 말했다. 이 책 이름은 태평노술이다. 너는 이것을 터득한 뒤 마땅히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너를 이고하라. 그러나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반드시 나쁜 인과응보가 따르리라. 장각은 절을 한 뒤에 노인의 이름을 물었다. 어르신은 니시오니까. 내가 바로 남하노선이니라. 노인은 그렇게 대답한 뒤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장각은 크게 놀랐다. 남하노선이란 장자의 별명이었기 때문이다. 500년 전의 장자가 지금 그 앞에 나타났다면 그건 책을 준 노인이 신선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에 산을 내려온 장각은 두문 불출한 채 남하노선에게서 받은 세 권의 천서를 밤낮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는 술법을 익히게 되었다. 중평 원년 정월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자 장각은 백성들에게 부적을 태워서 그것이 섞인 물을 나누어 주어 병을 고치게 하고 스스로 대현양사라 칭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따르는 500여 명의 제자를 각 지방으로 순회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우게 하니 따르는 무리가 구름처럼 불어났다. 이에 장각은 진시황이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었던 것을 본떠 전국에 36개 방을 설치했다. 그리고 각 방의 책임자인 대방에게는 1만여 명 소방에게는 6, 7천명의 부하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36방을 총괄하는 상층부는 등 장씨 삼형제가 맡아 천하를 넘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관우가 술잔을 기울이자 유비가 다시 물었다. 황건적이 지금 100만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소문도 있지만 실제로 4, 50만명은 좋게 될깁니다. 내가 여러 곳을 떠돌며 얻은 정보를 종합해보면 황건적은 지금 천하의 13주 가운데 동남부의 기주, 서주, 양주, 연주, 예주, 유주, 청주, 형주 등 8개주를 휩쓸고 있는 것은 분명 아외다. 세력이 만만치 않군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의병을 모집하는 것이겠지요. 저들을 대치할 무슨 좋은 방도라도 있소. 유비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묻자 옆에서 술만 들이키던 장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유비의 말투를 흉내내어 말했다. 어찌 대사를 주막에서 함부로 논할 수 있겠소? 유비가 웃었다. 그러자 장비가 허탕한 음성으로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여 장비의 집에 가게 된 세 사람은 천하의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의기가 서로 투합했다. 이에 장비가 제안했다. 우리 집 뒤쪽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지금 꽃이 한창이오. 그러니 내일 복숭아 꽃이 만발한 그곳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세 사람의 의형제를 맺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칩시다.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흔히를 동호해 볼 수 있지 않겠소? 그 참 좋은 생각이오. 유비와 관우가 동시에 말했다. 그들은 내일을 약속하고 일단 헤어졌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자 유비와 관우는 장비가 언급한 복숭아 밭에 다시 나타났다. 복숭아 밭에는 이미 재단이 설치되고 재단 사방에는 대를 세워 깨끗한 새끼를 두른 다음 금종이, 은종이로 만든 꽃을 꺾고 흙으로 만든 흰말을 곡물로 하늘신인 곧 황천을 모셨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흙으로 만든 검은 소를 곡물로 땅신인 고 두토 또한 모셨다. 장비가 재촉했다. 어서 제사를 지냅시다. 유비와 관우는 서로 눈길을 보내며 재단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유비가 재단 앞에 설치된 향을 피우려 하자 관우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 잠깐 유비와 장비가 쳐다보니 관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막상 재단 앞에 서니 이런 생각이 드는구려.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고 근본이 선 다음에는 형체가 있어야 하고 형체가 있은 다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형체를 갖추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서도 갖추어야 하겠소. 아직 병사는 없지만 우리가 의형제를 맺으면 벌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군이라 할 수 있소. 군에는 의랑 장이 있어야 하오. 주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오. 행동의 중심이 될 주군이 없다면 우리가 맺는 의형제도 오합지졸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덕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까지 초야의 숨어 때를 기다린 것은 행동의 중심이 되어줄 주군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자리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을 모시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오. 따라서 나는 현덕궁을 주군으로 삼고 싶은데 이덕궁의 생각은 어떻소. 이 말을 듣자 장비는 무릎을 쳤다. 옳은 말씀이오. 그렇게 하십시다. 장비가 동의하자 관우는 다시 유비를 향해 말했다. 현덕궁. 우리 두 사람의 소음이니. 어서 승낙해 주시오. 유빈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세를 바로하며 말했다.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곤 하나 아직 주군으로서의 수양과 덕을 쌓지 못하였으니 군신의 맹세는 우리가 적어도 한나라 한성이라도 가진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의 맹세만을 해두기로 합시다. 음. 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덕 장비에게 물었다. 나는 찬성인데 이덕궁의 생각은 어떻소. 나 역시 찬성이오. 이후 의형제의 서열을 정함에 있어 약간의 옥신각신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나이로 순서를 정했다는 말도 있지만 속설에는 장비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 위에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을 맏형으로 합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무로 달려갔다. 제 몸이 날낸 장비가 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가는 동안 관우는 나무 중턱에 유비는 나무 밑동을 붙들었다. 의기양양해진 장비가 자기가 맏형이라고 소리치자 유비가 이렇게 넌지시 한마디 했다고 한다. 나무 뿌리가 먼저 생기오. 아니면 나뭇가지가 먼저 생기오. 이에 장비와 관우는 유비의 슬기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아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유비의 실제 나이는 만 23세였다. 관우나 장비의 출생연도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나 속설에 이 무력관우는 만 24세, 장비는 만 19세였다고 한다. 유비가 관우보다 나이가 적었음에도 장형 곧 마청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는 족보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날 서열을 정한 세 사람은 유비를 장형으로 관우를 중형으로 장비를 막내로 삼는 큰 자를 서로 올렸다. 그런 뒤 세 사람은 차예로 향을 사르고 두 번 절한 뒤에 미리 준비했던 충문을 읽었다. 생각헌데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이 다르지만 이비 매저 형제가 되었음 즉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어려움을 구하고 위태로움을 도와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평안케 하겠나이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기를 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죽는 것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을 원하오니 하늘과 땅이시여 참으로 이 마음을 굽어 살피시여 의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거든 하늘과 사람이 함께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복숭아 밭을 도원이라고 한다. 복숭아 밭에서 의 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도원결 의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도원하면 도연명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연상되기 때문에 작가는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한다는 이들이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원이라는 배경을 등장시켰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 도원결의 뒤에 세 사람은 둘러앉아 형제로서의 술잔을 주고받았다. 유비가 먼저 잔을 들고 외쳤다. 우리 삼형제는 이제 한몸이 되었소. 나라에 보답하고 만백성을 도탄해서 구한 뒤 대장부로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결단코 변하지 맙시다. 암 변해선 안되지오. 관우가 잔을 들며 화답했다. 자 어서 들개나. 장형이 된 유비는 막내가 된 장비의 잔에 넘치도록 술을 부었다. 차츰 술기운이 돌기 시작한 장비는 제 머리를 손으로 때리며 외쳤다. 이거 즐겁구나. 이거 정말 즐겁구나. 세 사람의 웃음소리에 도원의 꽃이 피어나고 또 그 흥겨움의 꽃이 졌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